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비록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운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왕을 세워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오늘 10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것이죠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왕으로 옹립하는 내용이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이 아버지의 앞나기를 찾아 떠났죠 그 아버지의 앞나기를 찾아 떠난 사울 하나님은 그를 사무에게로 인도하셨고 결국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은 누가 세웁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거죠 저도 이제 대권이라고 하는데 큰 권력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이제는 치르게 될 터인데 사람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국민들이 표를 던져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왕이 되면 이러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사모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왕 사올을 오늘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사올을 선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주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올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하나님이 사올을 기름 부어 세워주거나 여기서 끝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화 중 작은 집화, 베냐민 집화 중에서 베냐민 집화에 속한 기스의 아들 사올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셀 리더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택한 받은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분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서 그 기름을 붓고 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세 가지의 예언을 오늘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사울은 아버지의 앞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갑자기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기름 붓을 받는 사실 갑작스러운 거에 너무 오하니 봉봉하고 뭔가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증표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는 진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 확실하니까 7절에 보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행하라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예언해 주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너가 나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해 준다는 겁니다 너가 찾던 아버지의 앞나기를 찾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앞나기를 이제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는 너를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고 미리 예언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사울은 아버지의 앞나기를 잃어버려서 그것 찾으려고 나선 사울입니다 나름 효자이죠 효자예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진짜 앞나기가 오늘날로 치면 그래도 자동차 수준의 재산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그런 가정의 문제를 떠안고 길을 나선 사울에게 갑자기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나름 당황스럽죠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름붐을 받은 상황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 즉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 어쩌면 지금 잃어버린 앞나기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잃어버린 앞나기가 그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개인의 문제 그 가정사가 나름대로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목회자로 또 이렇게 장로님으로 셀 리더로 직분자로 하나님이 기름붐을 세워주셨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 여전히 사울이 찾고 있었던 그 잃어버린 앞나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게 택한 받고 기름붐을 받아 직분자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앞나기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해 여전히 우리 자신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버지의 재산인 앞나기를 자기가 열심히 찾았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자기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에게 기름붐 받고 돌아가는 길에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놀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의 사명을 따라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앞나기 말하자면은 우리의 개인의 어떤 문제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늘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예언을 들으냐 사올이 들은 예언은 또 가다가 너가 배들로 가다가 배들로 올라가는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염소 새끼 셋을 끌고 가는 사람 떡덩이 들고 가는 사람 포도주와 한 가죽 부대를 가져가는 사람 등을 만나는데 그들이 너에게 떡덩이를 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재물인데 하나님께 바칠 이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즉 너가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예언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덩이 두 떡덩이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10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택한 받은 주의 백성들 죽게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핏값 핏값 핏값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 짜리입니다 다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새벽이지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핏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참된 백성들 주님께 택한 받은 사람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친밀한 사람 우리가 함부로 건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기도줄이 붙잡힌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볼품 없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서로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는지 모릅니다 셋째로 사울이 어떤 예언을 듣냐 5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때 즉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이 영문은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이렇게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6절에 보면 사울에게도 이렇게 예언해줘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힘해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지금 뭐예요?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팍팍한 현실,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 그러나 그 현실은 어려운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만나서 사울이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오늘 사무엘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겠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셀 리더로 또 목회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이런 많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하면 힘이 안 납니다 실패합니다 금방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나요 그러나 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그래서 우리가 강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기를 오늘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팍한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그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장세전부터 선택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그냥 우리를 또한 냅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이름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사후일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의 문제, 하나님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공포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제자강성교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부어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길, 사명의 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아가 직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명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개인의 문제, 개인의 아픔,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저희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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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려 예배하며 주의 전해와 엎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